국내 최초로 설립된 수도꼭지 전문 생산업체로서 47년의 장인정신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다다 제품은 정공정 자동화 생산공정을 구축하여 보다 깔끔한 휴면 처리와 디자인으로서 고객께 최대한의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업체의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내부에 3단계 조절 기능을 첨부한 절수식 수전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바를 3단계로 조절하여 사용자가 물의 사용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절수식 수전이 되겠습니다. 세명기 및 싱크 수전에 사용되는 플렉서블 호수에 대해서 EPDM 호수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료인 폴리부틸레인 생활로서 높은 온도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묻어나지 않도록 친환경 제품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H시리즈라고 하는 제품으로서 직선이 강조된 제품으로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 제품은 C시리즈라고 하는 제품으로서 유럽의 중세적 분위기를 가미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특히 경고성과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 많은 유럽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다다 제품은 삼성, 롯데, 주택공사 등 국내 굴지의 메이저 업체에 납품이 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화에 많은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중국, 방갈렛이 베트남에 역동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바이어분들께 많은 수입 관세 혜택을 받고자 4개의 분야에 대해서 FTA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